김종훈 반장 설명서로 넘어가 볼까요? 오늘은 박근혜 이후 첫 과반 이렇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아까 리포트에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지도 그러니까 일종의 업무 평가잖아요. 잘한다 못한다. 그 수치가 상당히 눈에 띄더라고요. 이번 조사는 양당 대표에 대한 직무 평가로 볼 수 있습니다. 누구를 지지하냐 이게 아니라 한동훈, 이재명 두 사람이 잘하냐 잘못하냐를 묻은 겁니다. 한 위원장에 대한 긍정평가 52%는 2012년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얻은 52%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. 10여 년 동안 과반을 넘긴 당대표는 여야 통틀어서 박근혜, 한동훈 딱 두 사람뿐입니다. 저는 이번 조사에서 특히 눈여겨봤던 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 상황. 이게 이런 상황이 조사 기간에 반영이 됐던 거죠? 네, 그 여권 내 갈등이 일요일 오후에 이렇게 수면에 딱 올라왔고 월요일에 정점을 찍은 이후에 화요일 오후 서천 화재 현장에서 일단락됐죠. 조사 기간은 이렇게 화수목 사흘이니까 어찌 보면 갈등에서 봉합까지 모든 상황에 대한 여론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. 아까 리포트를 보면 윤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의 경우 업무에 대한 긍정평가가 30%대였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50%가 넘는다. 이거는 뭔가 중도층의 지지를 조금 더 받는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?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. 우선 스스로 중도층이라 답한 응답자 답변에서 한 위원장은 45대 43으로 긍정평가가 높았고 이번 총선에서 제3지대 후보들이 많이 당선돼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 49%가 긍정평가를 했습니다. 제3지대 말이 나와서 그런데 말이죠. 이번 조사를 보면 거대 양당이 아니라 제3지대 후보의 당선을 바라는 그런 여론도 좀 보입니다. 우선 지난해 12월과 1월 초 총선 결과 기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. 둘 다 야당 다수 당선이 이렇게 51, 51%로 높게 나왔고 여당은 35%에 그쳤습니다. 그런데도 제3지대도 결국 야당이니까 51%에 포함됐다고 봐야겠죠. 그래서 이번에 제3지대를 따로 뽑아서 질문을 해봤더니 24%라는 꽤 의미 있는 지지율이 나온 겁니다. 여당과 제일 야당은 각각 33%였습니다. 최근 총선에서 제3정당이 약진했던 게 2016년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. 이때 한 38석을 얻은 건데 비율로 따지면 300석 가운데 14% 정도거든요. 그런데 24%다 이런 기대감이 실제 어느 정도 의석으로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현재로서는 반사 이익 측면이 강해 보이죠. 지금의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모두 별로 기대할 게 없다는 국민 다수가 제3지대로 답을 준 셈인데 양당의 공천정국이 본격한 뒤에 합종연행 그리고 연대가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또 여권 입장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중도층의 지지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도 관건입니다. 지금 여론 가지고 총선 판세까지 보기에는 좀 섣부르다 싶긴 합니다. 그런데 다만 제3지대가 후보를 어느 지역에 누구를 내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상당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겠더라고요. 대진표 한번 눈여겨봐야겠네요. 두 반장 잘 들었습니다.